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대 위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최근 트로트 음악계에서 눈부신 신혜가 등장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미스터 트로트 3초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11세의 참가자 B입니다. 이 어린 참가자는 단순히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선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B와 한국의 유명 가수 손태진 사이의 잠재적인 협업에 대한 소문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한국 음악계에서 단순한 이름을 넘어서 뛰어난 보컬 능력과 무대 매너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일관된 음악적 재능은 업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의 에이전시는 미스터 트로트 3초 대회에서 B의 빛나는 재능을 발견하였습니다. 손태진은 B에게 자신의 광범위한 음악 경험과 깊은 지식을 기반으로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멘토링은 B의 독특한 재능과 잠재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손태진의 화려한 경력을 통해 그는 많은 젊은 재능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음악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이들의 전반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B가 트로트 음악계의 미래 스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녀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을 개인적인 결정이 아닌 그녀를 탁월한 가수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B의 협업은 한국 음악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협업은 단순히 유명 가수와 어린 재능의 결합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B의 놀라운 재능과 손태진의 영감과 지도는 그녀를 트로트 음악 산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협업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약속하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뉴스에서 더 많은 흥미진진한 업데이트를 공유할 것을 기대합니다.